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시 한 번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 소원이 있죠 대부분의 우리들의 소원은 정말 집요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새해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기심을 보는 듯 할 거예요 올해는 이거 이루어주세요 저거 이루어주세요 주님의 앞에 나올 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 2017년에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꿈을 가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삶을 산다는 것은 가장 큰 꿈과 완전한 꿈을 꾸면서 사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소원으로 품으면 정말 멋지고 위대한 삶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는 삶은 어떨까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누군가 간절히 바라는 바가 나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고 이루어주는 그런 삶 멋지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소원을 가져 보세요 우리 어머니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또는 내 친구의 내 교회 이들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내가 정말 저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헨델의 메시아가 시작을 할 때 이 2사에서 40장을 배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와 또 예술과 다방면에서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개혁에도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노예 제도 개혁을 위해서 헌신했던 정치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었던 성경 9절이 2사에서 40장 1절부터 진행이 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도 내 백성이다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2017년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도대체 뭘까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위로하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도 위로가 필요하죠 새해를 만난 기쁨이 예전 같지가 않죠 불확실한 정치, 경제, 세계적인 정서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난민들이 술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 자유와 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탈출하다가 물에 빠져 죽는 수만 명의 사람들에 대한 보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사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질병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동족 간의 잔혹한 일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실현당하고 또 사고로 몸에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북한에는 우리의 동포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뭐냐고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하나님이 지금 보라라고 우리에게 좀 이거 좀 살펴보라고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이 잘 나타나는 것이 2사에서 66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미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2017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머니처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간절한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순간순간 경험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원하시죠 자식이 잘못되면 바르게 하기 위해서 혼을 내고 질책을 하고 모진 말을 하거나 또는 매를 들지라도 그 어머니의 깊은 마음은 뭐예요? 위로하기를 원한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위로의 마음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비천한 자, 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우서 7장 6절에 사도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뒤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뭐예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도바울은 이걸 경험했죠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큰 죄인인 걸 알게 되고 살인자이고 폭행자이고 메시아를 거역했던 악한 자인 걸 알고 절망했을 때 패인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줬거든요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를 위로하실까? 왜 우리를 각별히 귀히 여기실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우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그 모든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여러분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존재 자체가 또 다른 환란을 당한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여러분이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이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그 위로로 이 세상이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위로는 형식적인 말로 그치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위로가 진심으로 전달되기를 원하세요 2절을 보시면 2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앞부분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하나님은 마음에 감동이 될 만큼 위로의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터치하고 움직이는 그런 위로를 하라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움직이려면요 사람이 입으로 하는 걸로는 안되죠 정말 상대편이 눈물이 왈칵 쏟아질 만큼 깊은 동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를 위로할 때 그들의 심정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그 동감하지 않으면 위로가 안됩니다 너는 높은 곳에서 낙고천하고 보자께던 나를 위로받으라고 아무리 해봤자 위로가 안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러 오실 때는 가장 비천한 정말 짐승이 우리에 태어나시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시고요 벌거벗겨진 채 남에 매달려서 온 세상에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마음에 닿는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위로는 뭘까요 도대체 그 내용이 2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뒷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해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결국은요 위로가 가장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죄의 사함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한 이유는 결국은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자기가 바르게 살았고 당당하면요 온 세상에 나를 손가락질해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죄 때문이 아닌가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면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데 그때 그 죄 사함의 복음만큼 큰 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져있는 그리고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포로생활, 죄수생활 다 끝났다 그리고 충분히 벌을 받았으니까 괜찮다 두 배로 받았으니까 괜찮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직도 죄 짓고 있고 벌을 받아냈 게 많은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자식의 죄 보다도 작은 체벌이 더 마음 아픈 거예요 내가 너무 애를 심하게 하지 않았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 두 배로 다 받았다 이제 다 너 혼내는 거 다 끝났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을까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벌을 두 배로 받았다? 실제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몇 배로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보다도 훨씬 더 큰 노역을 당하셨죠 십자가를 치시고 채찍이 온 몸에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시고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서 그 죄값을 완전하게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벌을 배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받아야 될 벌 내가 다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사에서 51장 3절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화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화의 동상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죄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창화하는 감사하는 그런 소리들 그런데 여기 보면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고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화의 동상 같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사막같이 건조해지고요 과격해지고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죄라는 것이 사람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요 다를 때는 멀쩡하던 사람이 죄책감을 받을 때 죄에 대한 어떤 공격이 있을 때는 사람이 굉장히 포악해집니다 그리고 잔인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과격한 이면 속에는 그 사람의 죄의 문제가 숨어 있거든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렇게 황폐한 인생을 살게 되고 관계가 다 깨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뭐냐면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다시 기쁘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함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이 마음이 지금 얼마나 황폐화되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극단적입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막 폭발할 것 같고요 증오와 분노가 가득합니다 왜 그래요? 누가 한두 사람의 잘못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 마음에 자기의 죄책감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가 굉장히 내 인생을 황폐하게 하고 과격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정감이 없어요 기쁨도 즐거움도 감사함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백성들에 대한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값이 완전히 치루어졌고 죄의 용서를 받았다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죄책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내 죄 때문에 죄 없으신 그리스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루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전까지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꼭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먼저 받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드리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좋은 소식이 전해도요 그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으면 뭔가 길이 열리지 않으면요 콱콱 막힌 것처럼 복음이 전달이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로하고 싶어도 닫혀진 마음속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로하라 해놓고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3사절의 말씀에 요점은 뭐냐면 그 위로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대로가 펼쳐질 수 있을까요? 정말 험한 산과 골짜기로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막히고 그리고 벙벙 뚫려 있어서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각 심령 속에 깊이 파고들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놀랍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상황과 또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씁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류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와 사막 같은 죄악이 가득한 맹말라버린 거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래서 4절의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결국은 대로를 예비한다는 것은 험한 곳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입니다 여러분 광야같이 사막같이 거칠은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은 큰 상처를 받고 아주 깊이 패인 고통 도저히 지워지지 않고 메워질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밑바닥까지 추락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성격적인 한계일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악한 사람들로 인한 깊은 오해와 상처 뭐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깊이 파인 골짜기처럼 도저히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메꿔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을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대로를 수축하기 위해서는 그 골짜기를 메우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 골짜기 낮아진 것을 도두어지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새해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나 때문에 내 가족 가운데 또 내 친구들 교우들 직장의 동료 가운데 한번 잘 살펴보세요 골짜기처럼 파인 인생이 없나 소외되고 버려진 인생이 없나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그들을 찾아가서 도두어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대로를 수축하는 일이고 백성들을 위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내 자신의 부족함과 억울함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가족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교우들 가운데도 그렇고 이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낮은 곳을 도두어줄까 그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높은 곳이 낮아지는 일입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을 4절에 잘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삶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냐는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라 여기 보면 삶마다 언덕마다 어떻게 해요? 낮아지며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져 있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 주신 것 그것이 어떤 사람의 지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의 물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의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사회적인 영향력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로가 펼쳐지려면 내가 너무 높아져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힌 내가 장애물이 된 그걸 제거할 때 그때 대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다른 골짜기로 쏟아 흘러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 하나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발견하고 남보다 더 많이 주신 그것을 마음껏 다른 사람을 위해서 쏟아 부어진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노력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낮고 천한 사람들을 메꿔주는 일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위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대로가 방해를 받는 경우가 아니냐면 권력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권력을 지고 더 많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더 많이 쌓고 자기만 더 많이 가지려고 할 때 다른 골짜기들이 더 파이게 되는 거죠 마치 강에 모래 준설하는 것처럼 이미 낮은 강바닥에 있는 모래를 더 긁어 파니까 나중에 어마어마한 웅덩이가 생기잖아요 잘못하면 수영하다 거기에 푹 빠져서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상하게 이 사회는 낮은 곳은 더 낮아지고 높은 곳은 더 쌓아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명예든 재물이든 권력이든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위로받을 길이 없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황폐한 곳이 되는 그런 아픔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새해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대로를 수축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바로 가족들에게 또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그들의 낮아짐을 여러분 대신 메꾸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낮아진 것이 비난거리가 아니고 그들의 죄와 허물이 내 가습거리가 아니라 그걸 덮어주고 메워주는 일을 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과 능력도가 이것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낮추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메워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역사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난다는 걸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메꿔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 꼭 새해에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자로 쓰임받으면서 여와의 대로를 그렇게 수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또 다른 측면에서 나오고 있는데 한번 5절을 보시죠 5절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와 그것을 함께 버리라 이는 여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여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했을 때 우리들이 흔히 착각하는 건 뭐냐면 그 여와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이스라엘 선민들에게만 독점적으로 확보된 하나님의 영광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여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버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특정 부리에서 전유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육체가 모든 영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고깃덩어리 같이 철화하고 보잘것 없는 짐승같이 사는 인생이어도 그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참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죄인이어도 아무리 내 원수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존재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죽을 만큼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전 인간도 아니야라고 하는 그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볼 사람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는 저런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원수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영혼이 같이 있어야 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가족처럼 지내야 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지금 이곳에서 가장 천하고 보자껏 없고 정말 악한 사람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 인간마저도 구원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외됨이 없이 제외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인간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어쩌면 동일한 인간인데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데 경제적인 이유이건 사회적인 어떤 차별이건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으로서 인간 대우를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슴 아픈 것들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모든 육체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땅의 조직 이 땅의 기구가 있다면 그게 교회에야 해요 교회에 오면 아무리 보자껏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함께 누리게 해야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함을 입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청년부 예배 올 때도요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세요 우리 신천교회만 오면은 너무너무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바라는 사람인 것처럼 귀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그렇게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존귀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길 중세 때 3세기경에 텔레마쿠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이 수도사는 정말 일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수도원에 가서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어요 텔레마쿠스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로 가라 텔레마쿠스는 세상을 떠나서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했는데 자꾸 하나님이 로마로 가라니까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몇 개월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걸어서 걸어서 결국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에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가는 거예요 마침 축제의 일이었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너무 끔찍한 일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인간들끼리 상대편이 죽을 때까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인하게 손이 잘리고 눈이 팔고 깨져나가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의 시민들이 소리소리 지르면서 환호하고 좋아하는 걸 보면서 도저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가게 하시는가를 텔레마쿠스는 깊이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그 원형 경기장으로 그냥 뛰어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검투사들도 당황했죠 갑자기 그 위험한 원형 경기장에 수도사 옷을 입은 초라한 사람이 뛰어드니까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멈추십시오 크게 외칩니다 사람들이 저 웬 놈이냐고 저 끌어내라고 비웃고 정신 나간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텔레마쿠스가 중단하지 않고 계속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멈추십시오 그만두십시오 사람들이 저놈 죽여라 죽여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검투 경기를 다 망치고 있으니까요 텔레마쿠스는 자기를 죽이란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합니다 멈추십시오 사람들이 죽이라고 죽이라고 하니까 검투사 중에 한 명이 텔레마쿠스를 무방비한 상태에 있는데 그대로 칼로 찔러서 잔혹하게 죽입니다 텔레마쿠스가 숨이 끊어지면서 마지막으로 또 큰 소리 외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그가 피 흘리면서 쓰러지면서까지 곤면하는 그 말을 듣고는 갑자기 그 기장에서 숙여내졌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고 그냥 조용히 사라졌어요 고간대작들과 장군들이 그 모습을 보고 뒤따라서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그리고 수만 명의 관중들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떠나게 돼요 그렇게 해서 AD 391년에 텔레마쿠스라는 한 수도사의 외침으로 인해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다시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잔혹한 경기가 일어나지 않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공교하고 지우고 비방하고 그것이 직장도 그것이 가정도 심지어 지금 교회들마다 모든 단체마다 부정과 불의가 가득하고 인간을 비인간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워나가고 잔인해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지금 나쁜 짓인지는 모르고 거기에 환호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동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사회의 발전과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흥분하고 무엇을 위해서 좋아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서로를 망가뜨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때 그리스인들이 이 시대를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봐야 될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더 이상 서로를 해야 하는 이 잔혹한 일을 멈추십시오 이스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더 이상 서로를 잔인하게 돼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인 것을 서로가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나요? 내가 더 존귀하게 여겼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구나 2017년이 시작이 되면서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바로 지금 할까요? 카톡을 보내든지 미안하다고 잘못했노라고 왜냐하면 예배 끝나면 또 다른 생각하니까 지금 감동이 있을 때 빨리 다 보내라고 할까요? 정말 미안하다고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존귀한 자라고 내가 그동안 무리하게 했던 거 멸시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사랑이 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와의 대로를 준비하라고 그러려면 너가 낮은 것을 메워주고 너 자신이 높아진 것을 스스로 허물어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야 서로가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거라고 말합니다 신촌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한번 그 일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위로 그것이 전달되도록 꼭 그렇게 여러분 주위를 가까운 곳에부터 변화시키고 이 사회의 절망 가운데 증오 가운데 황폐하고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인간관계 이 세상 속에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다시 한번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결단이기도 하세요 새해 여러분의 소원이 있다면 주님 주님의 소원 내 마음에 품고 그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자신을 낮추고 어렵고 힘겨운 마음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대로를 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함께 보게 되는 하나님들과 함께 가는 역사 인간을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도록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실현하도록 주님 오늘부터 저를 사용해 주시고 이 민족을 위로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되는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이 일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회복이 되게 해주시오 놀라운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변하여 새사람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산에 주님 위로하라는 저의 말씀대로 위로하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저의 사함에 위로를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새롭게 하셔서 여와의 대류를 수직하게 해서 낮아지고 낮아진 저희들에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광채를 회복시키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전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감동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이 백성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나옵나이다 아멘